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관행은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교회원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장애 1동 2동 3동 석관동을 지역구로 둔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과 교육관님께 위협하게 입지하여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결혼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정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성북구 재활용선별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관님은 잠시 발언 떨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 폐기물 처리 시들이 입지할 수 있습니까? 네. 질의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약간 놀랬습니다. 절대 보호구역 내에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외조항의 기초에 삼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교육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학용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학용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들에 입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학용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 보호구역으로 해당되고요. 학교 경계로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는 이명미터까지는 상대보호구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교육관님 석관동에 있는 석계촌학교를 혹시 아시는지요? 네. 물론 있죠.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방문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 6월 이후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서울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군데를 방문하셨습니까? 제가 한 달에 한 3개, 3, 4개를 방문합니다. 그럼 성북구 관내에는 몇 군데 방문하셨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성북에는 가는 학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바로 접혀있는 성북구 재활용선별장 한천노 58길 293은 별대보호구역에 해당되고요. 상대보호구역에도 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성북구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한천노 58길 293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있어서 별대보호구역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석계초등학교는 약 한 10m 정도밖에, 직선거리가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화면 지도를 보면 바로 한 1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절대 보호역 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보관, 처분하는 장소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할 수 없고 성북구 재활용선별장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합니다. 석계초 바로 옆에 재활용선별장이 입지한 것은 법률상 위배상이란 뜻입니다. 법률상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합숙과 건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지난 2001년 중공되었고 이후 석계초등학교가 2005년 개교한 이래 악취, 소우 및 생활쓰레기 운반차량 운행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이 침해받고 있으며 통학시 안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여름이면 학교 담벼락에 재활용선별장에서 넘어온 온갖 해충들이 들러붙어 어린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고 미간을 심각하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교 이래 지금까지 지역 지민들과 학부모들의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직관님께서는 석계초등학교 발효협회 재활용선별량이 입주한 것이 법률적으로 상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더구나 10여 미터, 14미터로 되는데요. 지금 약간의 보완조치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이건 좀 이전을 하든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학교 발효협회에 입주한 것은 적법하지도 않으며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재활용선별장 발효협회에 학교가 지어진 것부터 잘못된 위치 선정이었고 수많은 민원과 심각한 피해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이담아듣지 않고 17년 동안 방치한 것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철거 명령을 열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했다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글 이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시고 기담아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걸 체크를 해보니까 법하고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련 시설 재활용 선별장을 대통령 영예회에서 지금 예외 규정으로 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2001년에 이게 만들어졌고 학교가 뒤늦게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아마 약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방문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저 방문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한 번 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네. 교육관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장님을 잠시 반응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환경본부장 위원식입니다. 그 본부장님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의 연간 반응량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제가 증설을 해가지고 55톤으로 지금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톤? 네. 지금 2019년도에는 1만4천톤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만6천톤 그리고 2020년 현재 1만5천톤 정도 재활용 쓰레기가 반입되어 있어요. 네. 제가 하루 55톤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루 55톤. 그러면 지금 25개 재활용 분리수거장 중에서 성북구의 연간 반응량이 상중한으로 따지면 상입니까? 중입니까? 합니까? 지금 구청에서 총 15개의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많은 데는 성파 같은 데는 하루에 150톤 되고요. 성북은 55톤이니까 적은 데는 또 30톤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한 평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중인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북구 전체 재활용 쓰레기 처리 담당하는 선별장이 중공된 지가 2001년 이후 21년이 지나도록 석관동 주민들과 학생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지역 문제로 언급되었지만 지금까지 시도 구도 근본적인 해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7년도 방문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고 박원수 시장님께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확보한 이후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에 방문하여 악취와 소음, 보행 불편, 미관저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며 시비 투입을 약속해서 작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6억 원, 시비 32억 원, 구비 32억 원, 총 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중 외부와 내부 리먼덜링에 들어간 거축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 투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네. 전체 7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지금 외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 외부 외관을 좀 이렇게 그래픽 디자인으로 계산하는데 그 돈이 들어갔고 그 외에 악취 제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계 설비를 교체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혹시? 네. 탈취시설 설치에 7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선별장에 직접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침출수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난 이후에 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근본적인 대체 세워야 된다고 봐요.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나가야 되겠어요? 이 침출수가?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출수 문제도 저희 환경시설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ppt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22년 8월 18일 날 우리 이상욱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또 정영환우 김원중 의원님하고 선별장을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하단에 보시면 지금 이제 쓰레기 더미가 지금 산출해 있죠. 그 하단으로 침출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어디로 가느냐. 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재활용 선별장을 이게 지금 외관 디자인만 개관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해결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요. 외벽 개선과 내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단순 리모델링을 한다는 악취와 소음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사진으로 봐도 우리 봤을 때 사진으로 봐도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외부 외관만 한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탈출시설 설비라든가 70억 들여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말씀하신 침출수 문제도 나름대로의 환경시설 기준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완을 해서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래로 봤을 때는 반드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향후 교육청과 성북구청에 합의하여서 이기정 대상지를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님 대리 서울시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동북안선도로 지하사업 착공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동북안선도로를 확장하여 지하도로를 뚫고 기존 동북안선도로를 지하한다는 내용입니다. 동북안선도로 지하사업은 원룸교 영동도교 남당구간인 민자사업과 영동도교 남당과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구간인 제정사업으로 나뉘 1단계 사업 그리고 4개동 송정로 구간인 제정사업 2단계 사업으로 나뉩니다. 이 중 2단계 제정사업은 지하화 완료 후 중양천 생태봉원을 통해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인데 협계천안학교 바로 앞 동북안선도로가 원룸아시 주변에서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동북안선도로가 지하되고 나면 중양천이 넓어져 녹지구간이 생길 것이고 그 공간에 도로의 벽면을 활용하여 재활용 산멸장원을 이전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제정구간이 진행이 될 텐데 검토는 좀 가능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전을 할 만한 공간적인 위치가 잘 아시는 중랑천 국가하천의 하부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하천구역이죠. 하천구역이라는 것은 환경부의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홍수에 대한 치수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고요. 별도로 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PPT 화면 다음 화면 좀 비춰주시겠어요? 그 다음 화면 그 다음 화면요. 네. 민망위 교육장 부지 보이시죠? 여기 이제 제가 1대 안으로는 동무간선도로를 1대 안으로 책정을 했고 제2대 안으로는 성북구 민망위 교육장 옆에 쓰레기 적시장을 갖다가 대 2안으로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다음 화면 좀 보이시겠어요? 지금 민망위 교육장 옆에 쓰레기 적시장입니다. 지금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 구간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하고 좀 더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디하고 상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이 부지는 저희들 안전총괄실 소관은 아니고요. 민망위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상계획관님 나오셨나요? 비상계획관 갈련선입니다. 지금 이 쓰레기 적시장 한번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 부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적시장 저 부지 소속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민망위 교육장에 대한 부지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부스쿠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할이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은 잠시 발언 떨어지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잘 들으셨죠? 네.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한 두 가지 이전 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북관선도로고 하나는 민망위 교육장 부지 옆입니다. 이전하는 것에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정을 보니까 비록 선후관계가 선별장이 먼저 생기고 학교가 나중에 생기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따라서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회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70억 정도를 들여서 현대화 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또 했고 그게 아마 올해 말이면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효과를 한 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효과를 한 번 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전 대상지를 한 번 함께 고민하면서 물색해 보시죠. 그러면 저하고 같이 시장님 현장 방문을 한 번 좋습니다. 네. 그럼 한 번 현장 방문에 대한 계획을 제가 시장님한테 요청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의원님이 워낙 관심이 높으시니까 제가 지금 두 군데에 대안을 물색을 해서 지금 담당 국장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깊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답변을 들으신 셈인데요. 그렇게 찾는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대안들을 모두 올려놓고 검토를 하면 아마 의외로 또 좋은 곳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이미 현대화 시설을 또 안 한 것도 아니고 월 연말에 그게 완공이 된다고 하니 일단 아까 우리 기후환경본부장 답변 드린 대로 최대한 완성도를 높여서 앞으로도 한 두세 달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악취와 기타 학생들 교육 환경의 위해요소들은 최대한 줄여 보고 그다음에 한 번 또 의논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입업한 상황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추리할 사업인 만큼 서울시에서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 이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원 교육관님 이와 교육청 직원 여러분 교육관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 질로픈 공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질로픈 공교육의 가장 최우선적인 조건은 바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관께서는 서울 시민들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철거 명령을 성북구청에 요청할 것을 다시 한 번 강국히 당부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님이와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성북구 특히 석관동 주민들은 재활용 선별장이 괴관한 2001년 이래 21년 동안 온갖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공익을 위한 시설인 만큼 최대한 피해가 적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현재 재활용 선별장의 입지가 위법인 만큼 역방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와 교육청의 합리적인 정책검토를 요청드리며 이만 시장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congruется conse하죠. dietary 위법 ask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